이게 고수예요, 고수 나 너무 좋아요, 고수 아... 냄새 너무 좋아 고...수 오늘 점심은 고수로 정했다 야채전? 야채전 이거다 놔줘 취향, 당선로 양념이 지금 주방에 고수 냄새 난다고 우리 아빠가 나갔어 엄청 싫어해 맛있겠군 이렇게 그냥 전을 해서 위에다 이거 싸먹을걸 나 이거 끝조각을 좋아해 다가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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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꼴 Well 다가꼴걸 다가꼴걸